난 극장에 오면 이때가 제일 설레요. 불 꺼지기 바로 직전. 난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설레요. 미인이랑 같이 있는데 불 꺼지기 바로 직전. 노인 아니고요? 아, 어두워서 미인으로 잘못 봤습니다. 근데 아까 나한테 야 그랬죠? 근데요? 몇 살입니까? 내 나이는 차트 봐서 알 거고. 아니, 아까 그 상황은 오빠가 먼저 약 올렸잖아요. 아, 내가 오빠구나. 뻥인데. 내가 누나예요? 아닌 것 같은데. 민증 까봅니다. 난 미성년자 아닐까 걱정했는데. 내가 놀라れて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우선 where I can watch movies, I can enjoy this. 향후, 이제 코 weakness. 하하하. 하하. 하하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, 알겠습니다 단결 무슨 일 있어요?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요? 예, 미안합니다 나 또 바람 맞는 거예요? 정말 미안합니다 이 영화는 다음에 꼭 같이 봅시다 지금은 같이 나가요 아니요, 전 그냥 보고 갈게요 가보세요 그러지 말고 다음에 같이 아니요, 괜찮아요 가보셔도 돼요 전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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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혹시 벽 아 뭐 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